지난달 26일 한 대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는데요.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TV 채널 번호가 지역마다 달라 찾아보기 힘들다며 단일 번호로 통일해 모두의 시청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에 대한 캠페인이 이어졌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단일화 방송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복지TV에서 청와대 민원까지 이었다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정말로 너무 환영하고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단일 방송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와 사회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채널이라고 삽니다. 이 캠페인을 모두 참여해서 이번에 55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 장애인 전체 이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한 목소리가 국회 앞에 올려 퍼졌습니다. 지난 9일 복지TV 홍보대사인 가수 하동근은 국회 앞에서 복지TV 채널 55번 만들기 1인 캠페인에 아섰습니다. 이날 지난 8월 발매된 가수 나오나의 아오비아기 자켓 사진과 시각장애인 주인공의 세상을 향한 도전을 담은 영화 블랙을 모티브로 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가수 하동근은 한 손에 검은 우상과 리모컨을 들고 더 이상 어둠이 아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서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은 경기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요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의정부 지역과 양주 지역 거리에 배너를 설치하고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며 청원 홈페이지로 들어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여 청원 동의까지 이르게 하며 참여하는 도민 개개인에게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일에 함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다양한 연령의 도민들은 생애 첫 청원에 참여하는 것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도 한 몫을 제대로 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복지TV 전북방송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복지TV 채널 번호를 55번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청원이라는 말을 듣고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또 본인도 캠페인 홍보대사가 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QR코드를 다운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가수 설운도, 탤런트 겸 가수 이동준, 코미디언 황기순, 방송인 조영구,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하동근, 이일민, 프로골퍼 박소연 등 유명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복지TV 뉴스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99년 금지頻道 50대 50대 200% 50대 50대 600 600 100 한글자막 by 한효정